무청을 제거한 무는 기계로 직행한다 무의 모양, 품종에 따라 만드는 음식도 달라진다 고기가 싸먹을 수 있는 쌈물을 만드는 거죠 싸먹는 용도의 무는 단무지와 달리 절임 과정이 생략된다 첫 번째 공정은 세척 긴 소울이 돌아가는 기계 안에서 무에 남아있는 흙과 잔뿌리가 제거된다 이제 흙범벅이었던 산지에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물속에 담가 2차 세척을 하고 다음 차례를 기다린다 이번엔 박피 작업이다 넓고도 두꺼운 무 껍질이 순식간에 잘려나간다 자동 박피기는 작업자의 수고를 덜어주지만 숨겨져 있는 칼날을 늘 조심해야 한다 무에 양쪽을 고정한 뒤에 칼날을 얹으면 껍질을 깎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무에 양쪽을 고정한 뒤에 칼날을 얹으면 껍질을 깎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작업자가 손으로 힘껏 눌러줘야 칼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몸 많이 아프시겠어요? 맨날 하러 일으니깐요 맨날 하러 일으니깐요 이게 지금 엄청 무겁잖아요 몇 킬로라는데? 2킬로짜리지 2킬로 이 정도는 2킬로 넘어요 근데 이 정도를 갖다가 하루 종일 몇 천 개를 들은 거야 몇 천 개 우리가 몇 천 개를 들고 박피 작업에 동원되는 작업자는 15명 정도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무거운 무가 잠시도 떠날 새가 없다 뽀얀 속살이 드러난 무가 다음으로 향하는 것은 2차 다듬기 작업이다 작업자들이 무에 양쪽 끝을 잘라낸다 2차 박피 작업이 다시 이뤄진다 깎고 또 깎다 보면 버려지는 무가 절반에 달할 정도다 수백 수천 개씩 무를 다듬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손목이 욱신거린다 이거는 기계로 안되나요? 안되죠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땐 쌈무 수요가 늘어난다 나들이가 늘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고점 하나 없이 하얗게 다듬은 무의 다음 목적지는 재단실이다 일렬로 재단계에 물을 올린다 기계 반대편 굵은 무 한 개가 수십 개의 낱장으로 썰려 나온다 1.5mm 일정한 두께로 싸먹기에 좋다 이제는 무의 맛을 낼 차례 단무지와 달리 조미 과정이 한층 간편하다 재단을 마친 다음 미리 배합한 조미액을 나중에 부어준다 새콤달콤한 거 맞추는 거예요 이 pH가 맞아야지만 통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pH가 안맞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검수가 한창이다 한번 먹어봐요 낱장 하나하나 또다시 흠이 있는지 확인한다 종이장처럼 얇은 무 사이사이 순식간에 옥에 티를 가린다 그러나 이것은 버려지지 않는다 사실 보기에만 좋지 않을 뿐 먹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초조름이라고요 냉면에 김치에 새콤달콤하게 올리는 거 있죠 이곳에서 쌈무 대신 냉면과 곁들여 먹는 초조림무로 다시 탄생한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식욕을 돕게 하는 음식이다 조미에게 담긴 무는 이제 거대 냉장고로 향한다 맛을 배게 하는 과정이다 좋은 숙성을 해야 되나 보네요 멀지 않을 정도로 산미를 만들어가서 산미를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맛이 들어요 맛이 들으면 바로 저기 나가서 포장하는 거예요 신선도가 생명위기에 보관 온도 역시 철저하게 관리된다 숙성을 마친 쌈무는 차례대로 세상 밖에 나갈 채비를 안다 무게를 잰 다음 위생처리가 된 포장용기에 담긴다 무게는 얼마씩 안 쓰는 거예요? 210에서 20 210에서 220 몇 번 딱 놓으면 나오겠다 이게 딱 감이 오나봐요 네 맨날 하니까 눈대중과 손의 짐작만으로도 무게가 훤히 보인다 오랜 시간은 노력을 따로 하지 않아도 달인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루 생산되는 쌈무의 양은 무려 30톤 쌈무의 인기가 늘면서 이제 단무지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식품이 됐다 이제 전국 각지로 배달될 모든 준비가 끝났다 8시 밤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일과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하루 종일 서 있느라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퇴근 직전까지 청소를 한다 일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50, 60대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또 이제 애ügen 한 시간이면 어때요? 아 그거야 뭐 즐겁죠? 집에 가니까요 집에 가시면 이제 뭐 하세요? 집에 가서요? 아 집에 가서 여자는 삶아야지 뭐 매일 이래요 집에 가서 koll 드디어 공장 밖을 나서는 이 순간만큼은 해방감이 밀려온다 드디어 공장 밖을 나서는 이 순간만큼은 해방감이 밀려온다 다음날 대형 탈렴 탱크를 모아놓은 이곳에 하루가 분주하다 탱크 하나당 들어있는 무의 양은 120톤 워낙 양이 많다 보니 굴삭기가 동원되고 스테인레스로 된 집게가 사용된다 가을에 저희가 생무가 들어와서 지금 저희 회사에 탱크에 있는 데마다 다 절어놓은 거예요 거대한 절임무가 오늘 또 단무지가 될 준비를 시작한다 선별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100여 명 작업자의 손을 거쳐 남녀 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단무지가 완성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만족해하면서 해야죠 쉬운 일을 얻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